18만 7천 4백 이십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제노포커스입니다. 제노포커스, 은, 는 동사는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미생물 대사를 이용한 산업용 특수 효소 개발 슬래시 생산 전문 기업임 2015년의 기술성 평가 특례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효소 개량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미생물 디스플레이 기술 대량 생산 가능한 분비발현 기술 등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함 주요 제품으로 면역증 강물질 코즈 제조에 쓰이는 락타아제, 반도체나 섬유세척 및 표백에 사용되는 과산화 수소를 친환경적으로 분해하는 카탈라아제가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00년 3월에 설립되어 효소 및 발효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기술성 평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이오 업체로 식품 가공용, 동물사료용, 산업용 효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렉테이스, 캐털레이스 등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음 대시 산업용 효소 시장의 성장성과 제품의 과점적 성격, 전방산업 의약품 및 특수용 효소 시장까지 확대가 가능한 상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 재무대시 국내 시장에서의 효소 및 소재 부문의 매출 부진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부문의 매출 미발생에도 효소 및 소재의 네덜란드 및 기타 지역 수출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유연가율 상승과 경상연구개발비 및 지급 수수료 증가 등 판관비 부담으로 영업적자 폭은 전년 대비 확대된 가운데 법인세 발생으로 파생상품평가 손실 축소에도 순손실 확대 대시 효소 및 소재 사업 부문의 성장 지속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부문의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양호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바 수익성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듯 2023년 7월 7일 기준 장마감 제노포커스의 시가 총액은 95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제노포커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13위입니다. 제노포커스의 상장 주식수는 2252만5천10주입니다. 제노포커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제노포커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29.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9.6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6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2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5.3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9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72배 89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퍼센트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간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7억원 마이너스 38억원 마이너스 6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1억원 마이너스 85억원 마이너스 134억원입니다. 제노포커스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94번지 61%이고 유보율은 141.68%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6.71이며 전일 대비해서 29.58-1.26% 상승입니다.